답답한 놈, 엉뚱한 놈, 참 기발한 놈, 클라우드9에서 편했습니다. 경제학 박사인 조관일 창의경영연구소 대표가 지은 1과 3에서 창의를 작동시키는 법 안내서입니다. 농협중앙회 상무와 강원도 정무부지사,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의 다양한 경력과 춘천 닭갈비축제 조직위원장 등을 지냈던 저자의 창의력 설명이라 책장을 넘기는 내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남과 다른 발상으로 당신의 세계를 창조하라는 조언을 시작으로 창의적 인재인 크림 액터가 되기 위한 여러 이론들을 다양한 사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람, 즉 독창적인 크림 액터가 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회사를 위해서라기보다 자기성취 때문이라고 강조하는 자기개발 신간입니다.